자, 26페이지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Positional bargaining. 입장적 협상이죠. 자, 여기에 입장적 협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문장에서, 어떤 질문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설명하는 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장도 가능하겠죠. 한번 볼게요. 입장적 협상은 나쁜 상황이래요. 왜 나쁜 상황인지 볼까? 때때로 일어나는 나쁜 상황이래요. 뭐 할 때 일어난다? 협상할 때. Negotiations. 협상을 할 때 일어나는 입장적 협상의 타협이 나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뒤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단지 얘기를 한대요. 뭘? What they will. 자기가 뭐 할지랑, 그 다음에 뭐를 하지 않을지랑만 주장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뭐하고 말한다? They end up trapped in a terrible fight. 심각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입장적 bargaining이 뭐라고? 나쁜 상황. 왜 나쁜 상황? 자기네들이 주장만 하니까. 결국에는 무엇에 빠질 수도 있다? 심각한, 협상을 하는 동안 심각한 싸움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Positional Bargaining에 대한 정의 내리고 있죠. 설명 내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문인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주장하는 글인지 한번 볼게요. While this is a common error. 이거는 공통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 협상을 제대로 이전에, 제대로 협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문제긴 해요. 공통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it has been observed. 하지만, 자, why it is였죠? 여기서는. 반면에 누구한테도 관찰이 되냐면요. 문제, 즉, has been observed 하니까 관찰돼 왔대요. 이거는 문제점으로 누구한테도 가장 기술이 있는, 한마디로 가장 잘 숙련된 타협가들, 협상가들한테서도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협상을 잘하든 못하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계속 협상, 그 Position of Bargaining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네. 뒤에도 계속 설명이겠네. 그러면 However is가 안 보이잖아, 그치? 자, 이 문제들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아까 전에 무슨 단어가 나왔었니? Problem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어디 있니? Terrible Fight 싸움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Problem 나왔고요. 그 다음에 Trouble. 자, 계속 이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협상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 상황에서의 이런 문제는 더 이상, No real negotiating takes place. 진짜 협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되게 많이 주제 문장으로 찾더라고요. Either one side has to accept what the other is offering, or they will continue to be trapped in a long unpleasant battle. 이걸 주제로, 주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Position of Bargaining에 대한 또 구체적인 그냥 설명 정도. 근데 뭐 좀 더 명확하긴 하죠. 그래서 그냥 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구나. 자, Either 하니까 둘 중에 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한 입장이 받아들여야만 한대요. 다른, 그러니까 상대방 A랑 B랑 회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다른 한 팀이 제공하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 때 또는 그들이 계속해서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To be trapped in a long, 좀 길고 unpleasant, 불쾌한 battle. 그러니까 논쟁이겠죠, 싸움이니까. 거기에 계속 막혀있다. 그런 상황이 바로 Position of Bargaining이 되겠죠. 겉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진짜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앙금이 있는 상태, 협상에. 자, 이것은 나중에는 무엇으로 이끌 수 있다? 자, 이것의 어떤 결말입니다. Anger, 화가 날 수도 있고요. Bad Feeling, 나쁜 감정이 들 수도 있죠. 이것들은요, 잠재적으로 결국에는 관계를 뭐 할 수도 있는 거니? 이거는 결국에는 상황이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심지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Have been friends for years. 수년 동안 친구였던 이런 사람들도 Find themselves and up as enemies. 결국에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적이 될 수도 있다. 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글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 Position of Bargaining.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협상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협상이다? 제대로 타협이 됐다, 안 됐다? 계속해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Positional Bargaining을 여기 뭐 둘 중에 하나의 입장만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친구들이 여기 주제 문장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냥 구체적인 이런 설명 정도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뭐 친해도 적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지금 선생님이 엄청 많이 뭐 색칠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문법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단원이 이번 1단원, 2단원에서 시제 파트하고 형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시제 한번 이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웠으니까 한번 해야 되죠. 때때로 일어납니다. 현재적인 그냥 반복되는 사실 일반 사실을 말했으니까 현재 시제를 여기는 occur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긴 사람들이야. 네, 이 상황이 This is a common error. 이거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제대로 그 전에 협상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have, pp 형태를 사용했고 여기에서는 관찰되어진다. 이거 뭐 수동태인데 이거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되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숙련된 협상가들에게서도 자, 이 정도 음 자, 형식 한번 봅시다. 형식 빨간색으로 해볼까? 형식에서 가장 문장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 해석하기 까다롭게 하는 거 자, 이거 한번 볼까? 주어가 어디까지니?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사람들 중에 이거는 이제 관계사로 이렇게 쓰시고 하는데 관계사는 우리가 곧 배울 겁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낸 이 사람들은 아마도 쌓일 수 있다. 여기 동사가 되겠죠? 이 앞에 주어 그들 스스로를 목적으로 되겠죠? 결국에는 적으로 이게 o씨가 되겠죠? 몇 형식이다? o 형식 자, 그러면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find죠. find가 목적 부호로 뭘 취했다? ing를 취했다. 보이죠? 그래서 현재 문사를 뒤에 취했습니다. Plato 504 Pis 유 nível 분유 Entwicklung nighttime franc 1504 jemand lar